그렇습니다. 바람이 좀 있어서 그런지요. 기온은 33도라고 합니다만 그다지 뭐 덥다는 느낌보다는 오늘 경기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겠죠. 대한민국의 조별선 3차전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킥오프가 됐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유색 유니폼의 대한민국 전방을 살피고 이천수 준비합니다. 경기를 치러본 갑작. 그대로 슛! 가슴을 갖다 밀습니다. 일단 시도 자체 굉장히 좋았어요. 프리킥에서는 성공 확률이 비교적 높은 이천수 선수이기 때문에 매경기 프리킥이 얻어진다면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감을 조금씩 조금씩 잡아가야죠. 단 마르크스 골키퍼를 오늘 선발로 투입한 것은 아마도 신장이 좀 더 좋다는 것이 다시 글러나운 볼 길게 벗어낸 인도네시아. 다시 중간 차단. 헤딩 넘어갔습니다. 뒷쪽 돌아가죠. 그렇죠. 슛! 다시 한 번 슛! 아 이것이 못 맞고 나오는군요. 수비에 걸리고 맙니다. 좋은 찬스. 하지만 분위기 좋습니다.